강원도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만 명당 사망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강원도가 0.9로 전체 지자체 사망만인율인 0.43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또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46명이 숨졌습니다.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